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가족, 우리 귀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쑥스럽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은 몇 번 보시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군가 하실 거예요. 여자 목사도 조금 나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세가족 의원회를 또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국적 VVIP와 같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8월이 극성수기 휴가 기간이었을지도 불구하고 또는 이 자리에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의 잔인 올바른 신앙 고백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타 종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용어가 낯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독용어도 굉장히 낯설고 교회 분위기도 낯설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해도 외국어로 들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하는 100가지 얘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적을 그 말씀의 제목과 본문 말씀만 기억을 하셔도 저보다는 한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줄여서 말하고 적습니다. 16장 16절 자 나눠드린 교원의 성경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께서 예원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들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성경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정원주 단위 목사님께서 대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자 다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이러면 다같이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요거 나 배웠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성경구절이구나. 자 굳이 예배 때도 단위 목사님이 이걸 갖고 같이 인사 나누세요. 또 굳이 세가족 교육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 66건 굉장히 두껍죠. 성경 66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에요.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읽어도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그쵸 내가 열 번을 읽어도 이 책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며 사실 열 번을 헛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을 읽어도 그 책이 정확한 주제를 알아야 하듯이 성경은 바로 예수가 그리소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기동답을 받았다. 그 기준은요.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그리소라고 내가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적도와 응답의 유무가 다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그리소. 그게 나랑 무슨 상황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하나 스토리를 넣어드렸는데요. 미국의 인류 만화가인 랄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고백을 했으면 굉장한 갑부였어요. 나는 친구가 많았고 성공도 했고 어려움이라고는 별로 없었고 결혼도 여러 번 해봤고 이짓저짐 옮겨다니면서 살아봤고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다. 하루 24시간을 메우는 일에 전력이 났다.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이런 재산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이 랄프 바톤이에요. 그럼 지금 무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대요. 오히려 24시간을 메꾸는 것이 진력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마 랄프 바톤의 이 마음에는 이걸 마음으로 칠 때 이 마음 안에 랄프 바톤은 여러 집, 또 돈, 또 결혼도 여러 번 했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이걸로 자기의 마음을 다 채웠는데 사실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물론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할까라고 볼 때요. 그렇지 않죠. 기업가나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을 볼 때 우리에게 없는 돈과 명예와 인기까지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로 1위,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거든요. 돈은 있어서 분명히 편리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에, 예원교회, 예원교회에 이 이름은요. 우리 정우지 단일 목사님께서 지으셨어요. 전에는 강서로 교회였어요. 강서구에 있다고 해서 강서로인데 자,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가야지 언제까지 강서구 한 구만 품는 그런 수준 아니다. 그래서 예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가다 보면 예원 다방, 예원 호프, 예원 이런 이름들이 있더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글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같으세요? 예원교회 와보니까 커요. 건물도 큰 게 몇 개가 있고 막 성도들도 되게 많고 또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배의 스케일도 큽니다. 우린 보통 교회가 되게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면 여러분들이 신화생활할 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도 저 목사님처럼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아르쳐주는 교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식당은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좋은 병원은요. 병원을 잘 고쳐야 돼요. 좋은 선생님은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음식점이 시설도 너무 좋아. 주차장 시설도 너무 넓어. 그런데 음식만 맛이 없어. 우리는 그 음식점을 절대 안 가요. 찌그러져도 욕쟁이 할머니이어도 내돈내가면서 그 집을 찾아가요. 봤으니까. 5천 원짜리 국수 먹으러 몇 만 원 기름껍 들여서 대전 갔다가 국수 먹고 오시더라고요. 봤으니까. 그것이 식당의 본질입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하면 돼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는 못하고 수학만 잘해. 우리가 와! 이러지 않아. 손흥민 선수는 축구 잘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럼 교회 본질은 뭐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접하시고 교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기부적선도 많이 하고 교회 가니까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윤리도덕적으로도 가르치고 전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선하고 착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오면 술, 담배 하지마. 착하게 살아. 너 거짓말하지마.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본질은 그걸 가르치는 곳일까요? 그거는 교과서에서도 가르쳐요. 아이들 학교 가서도 가르쳐요. 그럼 자원봉사하고 도와주는 거 그럼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이나 다 종교에서 더 잘해요. 더 전문적으로 잘해요.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또 하고 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병원이 의사가 잘생겼는데 스펙도 너무 좋은데 병만 못 고쳐. 아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님의 인물도 좋아. 목사님의 스펙이 엄청나. 그런데 내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한다며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인생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그 부분에 분명한 길라잡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안타깝지만 교회 와서 봉사해. 착한 일 많이 해. 너 똑바로 살아. 어 삐뚤게 가지마. 똑바로 걸어. 우리는 삐뚤게 걸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저부터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다. 저도 삐뚤삐뚤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딱 종교는 무조건 너가 돌을 닦아. 선행을 해. 고행을 해. 너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돼. 내 인생에 짐을 더 얹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다녔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는 교회 생활이 어느 순간 되니까 한계가 와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탈출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죠. 응답도 받은 적도 없죠. 그런데 교회는 맨날 나보고 뭐 하라고 시키는 거는 많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친구들이 더 부러웠었어요. 저는.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는 다음 주 같은 건데 왜 반복되는 이걸 해야 되지? 이미 나는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사람인데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또 교회 일을 해야 돼요. 내가 48시간 사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현신봉사를 해야 돼. 내가 친구들보다 100만 원 더 버는 것도 아닌데 나는 헌금까지 할애래.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솔직히 되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자세하게 여러분 날개는 절대 짐은 아니에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듯이 이 신앙은 나에게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더 신명 나야 돼요.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건 응답도 받아보고 야 예수 믿는 축복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의 힘 빡 얻어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되게 열심히 다녔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교회당이 오늘 오신 겁니다. 이 교회당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이 쏟아진다면 교회는 미어 터질 거예요. 전도지도 안 뿌려도 사람들 미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기꾼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예원교회는 무조건 여러분 마음 편해지고 예원교회는 무조건 있던 질병도 떠나가고 없던 돈도 생기고 결혼도 잘하고 여러분 마음 편한 거는요 죄송하지만 절에 가시면 공기 더 좋거든요. 절에 가셔도 마음 엄청 더 편해요. 그리고 교회보다 조용해요. 그럼 그냥 절에 가시면 돼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뒷사이에서 막 나쁘게 말할 마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 진짜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세상이 왜 타락하느냐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쓰면 도산 안청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10개의 파출소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가 바로 쓰면 애국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하나님 자녀가 맞나? 싶어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모습으로 그냥 교회당이나 건물만 쏙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만 다녀. 삶도 안 바뀌고 언어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기 처먹고 이상한 사람도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오늘 왔는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교회를 부정처럼 저 기독교인이 아닌가 저 목사는 왜 저리야 이런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저 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부인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보고 한탄할 정도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많이 썩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썩지는 않았어요. 건강한 교회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된 첫 단추를 딱 끼셔서 제대로 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축복받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 역사 동안 이 성경은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지식 검색만 해보고 네이버 신지식 계속 정보가 바뀌어요. 어제까지 그 정보가 계속 업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가감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건 불변이 진리거든요. 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지진이 났어요. 전쟁이에요. 마약이에요. 후쿠시마 원전이에요. 기상이변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눠야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30년, 40년 교회 다니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오늘 하루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저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조금만 질문하면 조금만 게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물어봐. 선학과도 나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 이거 왜 만들어놓고 따먹으니까 벌 주고 처음부터 만들지 말년가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다음에 예수님 보내줘서 구워. 안 만들었으면 그런 일도 없잖아. 천주사 하나님이 따먹을 것도 몰랐어. 막 이런 거 전 너무 궁금한 거야. 이런 걸 딱 질문하면요. 사람들이 맨날 나보고 믿음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물론 무조건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제가 설명 미처 해드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길라잡이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풀어주면 믿을 건데 안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어볼 때는 일단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막 저는 맨날 쿠사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활적 교육을 하게 된 게 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너무 갈등했던 거 그래서 내가 안 풀려서 내가 교회 도망갔던 내가 이제 인생의 답을 얻고 보니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갈등을 할 필요는 없으시니까 오늘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인간 이 표현 자체는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원래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처음에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실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이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셔? 이것만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릴 때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라이프 바톤이라는 사람? 돈도 있었고 여러분 저는 사실 노천여거든요. 저는 결혼 한 번도 못했어요. 라이프 바톤 보이더니 결혼도 여러 번 했대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염장 지르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혼하신 분이 아니 나는 몇 번 한 결혼 어떻게 너는 한 번도 못했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능력을 읍슈 읍슈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놓으셨어요. 그 구멍은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관계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채워져요. 저는 그걸 언제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선잠을 자도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냥 설레. 30분 쪽잠을 자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초저녁부터 자. 그런데 20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진짜 찌부덩한 거 있죠. 기분 나빠. 아 진짜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진짜 마음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정신은 안 보이는데 어 정신 없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때문에 영적 존재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딴 거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 뭔가 해결 보기 전까지는 20시간을 자도 풀어지지 않은 것처럼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아예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봤어요?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없다는 증거를 대는 것이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과 다르다니까요. 개, 돼지, 고양이는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에게만 건세를 줬습니다. 우리의 동물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에게 이거 따먹지 마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뱀 아시죠? 뱀 속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 사탄막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실체가 이 뱀 속에 딱 들어가서 위장을 해요. 그리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국은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욕에 빠져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아담에게 더 좋아서 아담도 먹게 되거든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큰 죄야? 모든 것은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보무연대도 만든 목적이 있고 분필도 만든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는요. 에덴 동산의 99.99999%는 다 너 거야. 모든 인간이 다 따먹을 수 있고 다 정복하고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0.0000001%에 해당되는 이 선악과는 과실이 아니야. 이거는 그 당시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청각 저거 보고 기억해. 저거 볼 때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야. 이건 기억장치야.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적 신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주는 거야.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아무리 너가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지만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만이 창조주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올 수는 없어. 경계선이야. 선악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무단하이다 해놓고선 그러고 나서 신호등 탓할 수 없잖아요. 신호등이라는 것은 교통법규는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만드는 것처럼 선악과는 따먹고 죄짓고 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각으로 이거 보면서 기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교안에 보시면 두 번째 범죄한 인간 선악과 범죄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탄마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교회 오면 은혜 받은 얘기, 축복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지 왜 사탄마귀 이런 얘기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만이 사탄마귀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주시대에 사탄마귀가 웬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강도처럼 우리 인생을 존먹고 있는 영적 실체를 성경에서는 사탄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탄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오는 것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질병시대입니다. 2, 3주 전에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사고가 있었고 지난주에 또 서윤동 쇼핑몰에서 또 흉기난동 사고가 있었고 고속터미널에서도 흉기 소지한 사람 있어서 막 신고 들어오고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40대 교사를 사제지간인데 그냥 칼로 찔러버렸잖아요. 선생님이 막 응급수술 받고 이랬잖아요. 요즘 그걸 보면서 그냥 묻지마예요. 묻지마 왜? 나 저 사람들 그냥 나만 불행하기 싫어서 같이 불행하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사건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시대예요. 이제는 뭐 음흉한 밤에 뭐 사람들 없을 때 뭐 칼이 휘두르니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 많은데 막 쇼핑몰 막 신림동 얼마나 바글바글해요. 그냥 그것도 대낮에 막 멀건 대낮에 막 퇴근 시간에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자 전에는 남자 성인들이 뭐 범죄자였다. 근데 지금은요 여자들 뭐 20대 10대 가리지 않습니다. 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말이 돼요.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지금은 저는요 와 예수 안 믿고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서 박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세상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내 손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 지구병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일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지구병동이 된 이유는 반드시 사탄이라는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꽃뿔 달고 나타나서 흰 소복에 피 흘리고 막 천혁의 시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정말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장악해서 마귀 자식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딱 던져서 거기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내 친척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내 자신의 얘기고 내 가족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하면 쉬하고 다녔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거리를 가도 가장 많은 것이 병원 간판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희귀병, 난치병들, 불치병들 계속해서 질병은 급증하고 있어요. 참으로 많은 전문인들이 일어나고 참으로 많은 상담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계속 산재되고 있는 건 과학과 의학이 계속 발달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오늘 아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나는 못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악연하게 그 심만 원망했는데 내 인생의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씌워버렸구나. 자 이 사단은요 우리를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라는 문제고 사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를 낼게요. 사냥꾼이 던진 올무 덫에 짐승이 걸려버렸어. 그래서 막 피를 쭉쭉쭉 흘리면서 죽어가요. 이 짐승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짐승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이 짐승이 하나도 싸납지도 않고 되게 착해. 선하고 착하고 몸매도 예뻐. 그래도 덫에 걸린 짐승은요 피 흘려 죽어갈 때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의 착함이 그의 선함이 그의 아름다움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 사주, 팔자, 운명이란 덫에 우리는 다 피 흘려서 지금 죽어가는 상태에 왔습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정도로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핵고지 한 번 한 적 없고 열심히 살아왔어. 여러분의 선함과 그 열심과 그 고상한 지식과 상식 돈과 명예와 건강이 절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라는 이 덫의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감기? 여러분 착해도 걸리더라고요. 몸살? 열심히 살아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살의 문제와 착함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뭐 좋은 데라도 하나 가겠지? 착하게 살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천국과 착함은 별개의 문제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질문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 받을 생각하세요? 내가 착하지 못해서? 내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세요. 착함과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착함으로 따지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착해요. 저는 불신자 대학 친구들하고 지난주에도 막 카톡 이만큼 주고받았거든요. 걔네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인데요. 저보다 되게 착해요. 정말 착해요. 열심히 정말 인생을 살아요. 자기 전문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엄마로 살아가고 그런 딸의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효녀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나보다 못 돼서 나만 구원받았냐. 걔네들보다 내가 거짓말을 덜 했거나 내가 인품이 훌륭해서 목사가 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인생을 성실하게 읽어가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끄어가는 불신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오늘날 교회는 착하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너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이제 착한 행위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척도는 착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착함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양말 위에 양말 신고 구두 신어야지 구두 위에 양말 신을 수 없잖아요. 다 필요한 거지만 우선순위가 있듯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다 치면요 저보다 더 착한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행위로 따지면요 아무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와도 내가 늘 공허하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차원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미결사항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결사항의 문제들이 많아서 오늘 이거 해결하러 예수 믿으러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잠시 놔두시고 이거는요 그냥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문제예요. 제가 늘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이 10분의 1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이거 깎아내면 10분의 9의 빙산이 또 올라올 판이라니까요. 그거 또 쳐내. 열심히 이 문제 해결해. 그럼 밑에 있는 문제가 또 올라와. 맨날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해결하느라고 맨날 인생 다 간다니까요. 근본적인 걸 쳐내야지.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야지. 잡초 위에만 쳐내면 뭐합니까? 계속 자라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무능하거나 여러분이 못돼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이 아픈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되거나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제 친구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가 있었는데 서른 살 넘어서 한 20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16살 때 중3 때 기억에 딱 멈췄어. 수정아 너가 중3 때 무슨 옷을 입고 뭘 안 재졌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대로 멈췄어. 얘가 정신의 문제로 뛰어내리면서 완전히 정신이 휙 갔어. 귀신이 보이고 환상이 시달리면서 한청이 시달리면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전도사가 되어 있을 때였거든요. 정신병 약을 먹는데 계속 자더라고요.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고 더하지는 않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 친구는 그냥 16살 때 그 중학교 때 기억에 딱 멈춰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는 지원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여러분 되게 착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이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오고요. 착한 분들이 우울증이 와요. 못되고 자기 할 소리 다 하시는 분들 있죠. 우울증 안 와요. 남들한테 할 소리 다 하시는 분들은요. 남한테 상처를 주는데 본인은 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아픈 분들 보면요. 다들 여려. 착한 분들 남한테 할 소리 못 하시는 분들 여린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마음의 병들이 오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여러분께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있는 가정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나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는 순간 그 나무는 말라 죽어요. 그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 잘 자라 물도 주고 양문도 주고 잡초도 뽑지마 그 나무는 음에 더 죽겄네 뿌리 더 빨리 썩는다니까요. 빨리 땅 속에 뿌리를 내려준 다음에 물과 걸음도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라는 걸음도 주고 건강이라는 물질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뿌리가 뽑혔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뿌리가 뽑혀있는 상태는요. 절대 만족이 없. 이 랄프 바톤 만화가의 고백처럼 만족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만족이. 그러고도 나는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전에는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전도회장 나가면. 그럼 사람들이 행복한데요? 내 예상답 표현이 보통 그러면 맞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 이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다 행복하대. 어? 이거 뭐야. 아닌데? 안 행복하다 이래야지 내가 예수님 전화할 건데 어머니. 어떻게 다 행복하다 그러네. 근데요. 그게요. 솔직히 보면은요. 척척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곰고 곰고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십니까? 안 물어요. 왜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들 인정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이게 유교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체면문화 속에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다 골맞잖아요. 솔직히. 목사의 절하고 여러분 문제 없겠습니까? 오늘 문제 없어도 내일 문제 또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사는 날 동안 관 뚜껑 들어갈 때까지 아마 문제 계속 올걸요.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 돈이 있어도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죠? 물질이라는 걸음을 둬도 채워지겠습니까? 뿌리 뽑힌 나문데 그 다음에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죄 문제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의 영적 강도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먹고 있습니다. 사탄마귀 꼭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만 사탄마귀한지 시달리는 거냐? 아니요. 모든 인생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도 건강도 다 줘. 그러나 절대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가급함도 주지 않아.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먼저 해결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거 우리가 질병도요. 허리 아픈 거 그냥 요구만 나는 게 중요하죠.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어디서든 빨리 찾아 내서 거기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는 그냥 결과로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드러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이 밑에 숨겨진 부분을 쳐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었어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진짜 그냥 건물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인 지름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고 2번의 작은 사법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우상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 집착해서 그걸 섬겨요. 누구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누구는 물질이 우상이고 누구는 명예가 우상이고 인간은 뭔가 섬겨야 되거든. 정령 신이라도 섬겨야 되거든. 그처럼 아주 미개한 종족이라도 자기들만의 신이 있어요. 희한해. 달복을 하도 빌고 회복을 하도 빌어야 돼.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그런 영적 DNA가 인간 안에는 있어요. 인간만 가만히 보세요. 인간만 뭔가 신에 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못하시니까 다른 주소지가 가지고 엉뚱한 신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문제 허무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많이 아프잖아요. 육신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의 삶도 중요하지만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우한 질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 죽어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후대문제 여러분 사는 인생의 전철을 후대가 그대로 받는다 생각하면 행복하시겠어요. 내 자식만큼은 이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환자 가정에 꼭 암환자들이 나오듯이 질병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닮아요. 부모가 고집이 세면 일단 그 자식도 고집이 세요. 성경에는 곱하기 77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저렇게 고집 센 놈이 태어났냐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을 20년 했거든요. 부모의 축소파는 자녀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열립니다. 부모가 고집이 세면 자식은 더 고집 센 놈이 태어나요. 부모가 강박관념이 있고 그러면 자식도요. 그 기질이 태어나요. 보고 닮습니다. 담명하는 가정 희한해요. 자살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집안이 되도록 혈압이 높고 질병이 닮는 가정들이 있지만 영적 상태도 닮아요. 이혼하는 가정 폭력 가정 중독 가정들 희한해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또 그 길을 가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축복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요양원에 누워 계실 때 예수 영접하시지 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았던 게 솔직히 저는 일요일만 주일이었어요. 일요일만 하나님 믿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밤 되면 내일부터 회사 갈 그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하면요. 미치겠더라고요. 솔직히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일요일만 그냥 교인이야. 월요일부터는 비크리찬으로 살아. 그 토요일 저녁 되면 아 맞아 내일 교회 가야지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그러니 삶이 완전히 신앙이랑 이분화되니까 교회는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원봉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구나.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예수 믿고 너 얼굴 때깔이 좋아졌어. 그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이 그냥 오늘 주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한 주간 내내 나와 함께해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리고 힘을 빵빵하게 딱 충전해서요. 우리 주유소 충전하듯이 기름만 딱 충전해서 한 주간 그러고 가요. 토요일날 솔직히 힘 빠져서 와. 한 주간 또 시원하게 살도 오잖아요. 또 말씀으로 또 빵빵하게 채워서 가요. 그래서 주일날 달력 보시면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어요. 저는 항상 주일이 저에겐 한 주간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힘 빡 얻어가셔요. 그래서 패전병처럼 살지 마시고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꼬리 대지 마시고 머리 대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방법 보세요. 종교도 믿어봐요. 그런데 종교를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교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무서운 뜻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거야.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은 귀신이 두려워서 막 섬기는 행위예요. 굿을 왜 하는지 아세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잡신을 쫓아내는 것이 굿을 하는 거예요.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굿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럼 큰 귀신을 불러다가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큰 귀신은 착한 귀신일까요? 나쁜 귀신일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이요. 강도는요.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이요. 강도는 강도예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굿은 가악 귀신이 불어다가 잡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짜리 굿에서 해결됐어. 아이고, 굿하니까 해결됐네. 다음에는 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될 더 큰 일이 터질 겁니다. 산넘어 산입니다. 종교는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고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 귀신을 없애버린 거예요. 승리해버리는 겁니다. 선행, 착함으로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노력, 열심, 물질이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예수, 크리스도, 오늘 이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최수정이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 이름, 크리스도, 직분이 있습니다. 왜 꼬리뼈처럼 크리스도가 따라다닐까? 저는 이것도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꼭 무슨 일타강사가 말하는 쪽집게 강의를 오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부러워요. 어떤 때는 제가 새가족 강의를 하면서 또 부럽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한 10년은 덜 헤매고 왔을 건데 이런 생각에 솔직해요. 진짜 해요. 저는 이게 정리되기까지 저는 너무 많이 헤맸거든요. 자, 예수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크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라는 분이 크리스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크리스라는 일은요. 크리스라는 말은 뭐면요. 기름보험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요. 세 가지 직분 참 선지자라는 직분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 참 왕이라는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한마디로 크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제가 아까 세 가지 근본 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마귀 이 가짜 왕으로 타는 사탄마귀를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키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나가십니다. 오늘 재무제 해결 받고 나가실 겁니다.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사주 팔자 운명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운명이야 내 팔자야 난 원래 이렇게 살다가야 될 사람이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조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요. 나 안 할 거야. 지옥 있으면 지옥 갈라요. 하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영접은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지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1분의 기도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헌금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막에 영접기도문이 나올 거지만 제가 따라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눈 감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입을 벌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구원 받으신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측에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